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잘 먹고 또 어떤 친구는 만들기를 잘하지 이렇게 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르지만 모든 달란트는 다 귀한 거야 자신이 받은 귀한 달란트를 잘 가꾸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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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